정의원 핸크야! ISTP잖아 너 핸크, 아 그러게 생기가, 핸크가 계속 ISTP래요 안녕하세요 지수, 로제, 입니다 저희가 오늘 할 컨텐츠는 MBTI 밸런스드 게임인데요 저는 ISTP로 저는 ENFP입니다. 책도 이제 극과 극으로 선택이 되었고요. 나랑 비슷한 것 같은 거를 읽어주면 언니? 장난기 엄청 많다. 맞는 것 같아요. 뭘 봐도 이거에 뭔가 개그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웃겨요. 마이웨이다. 너무 좋아. 확실해요. 이렇게 눈치 보고 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미 말했어. 그러면 막 맞아요. 현실적이고 임기응변에 강한 것 같아.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도 좀 빨리빨리 생각해내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건 이거랑 섞여있어서 있는 것 같아. 하루 빨리 침대에 눕고 싶은데 이게 있으면 편하게 못 누워있으니까 계속 오니까 이거랑 섞여있네. 혼자 밥 잘 먹고 혼자만의 시간에 소중히 여기 껴서 이런 모든 골치 아픈 상황이 귀찮으니까 현실적이고 임기응변에 강한 거지. 맞아 맞아 맞아. 아 논리적으로 타당하거나 정확한 것을 좋아한다. 아 맞아요. 저는 말 안 되면 안 들어요. 오 진짜 이거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싫어한다. 못해 못해. 표정에서 티가 나요. 그냥 이렇게 괜찮다. 언니는 나한테 연락 잘 해주는데 잘 쉽지 않아요. 언니 연락 잘 안 쉽는데 근데 지금 안 읽은 문자가 들 마음이 있어. 어 그건 나도 맘다. 저거 피어서 그런가? 아 그러니까 언니는 내가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네. 할 말이 있는 편에 속한 거네. 그러면은 이제 ENFP에 어 잠깐만. 혹시라도 뭐 놓쳤을까 봐. 어 이것도 맞는 거 같아. 상황적으로 필요하면 사교적으로 필요하다. 맞아요. 사람들은 언니가 되게 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언니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해버리는 거지. 이러고 딱 집에 가서 이제 뭐 했냐. 또 보자 하면 어떡하지? 아 오늘 너무 너무 빵빵 사트렸나? 아 나한테 중독되면 어떡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난다. 맞는 거 같아요. 감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는 거 같아요. 왜냐면 평소에 거의 한 98% 정도 이렇게 아 이 표정이면은 어 이건 아닌 거 같아. 둘 다 할 때 진짜 왜? 그건 아닌 거 같아?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표정이 있어요. 어 예쁜 거 아닌데? 솔직한 편이죠.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좋아하는 거 같아. 어 재밌겠는데? 어 가보고 싶은데? 막 이런 것도 되게 맞아 맞아. 많고 감동을 잘한다. 눈물을 잘 흘린다. 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능력이 있다. 아 이거 있는 거 같아. 오 행사가 일을 잘 주선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맞는 거 같아. 그래서 나는 뭔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랑 되게 잘 맞아. 음 왜냐면 나는 앉아가지고 아 이거 맞아 맞아. 그럼 그걸 옆에서 플레이닝 해주는 사람이 난 필요해.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잘 맞아. 분위기를 잘 띄운다. 저희가 만약에 콘서트 때 이렇게 만약에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날 이제 시차 때문에 늦게 자거나 이렇게 좀비가 될 때가 있었다. 들어올 때부터 이 소리가 들리면서 채용이 왔다. 약간 여기 분위기가 되게 밝아져요. 그랬구나. 나이스. 친화력이 좋다. 난 친화력이 좋았다. 만약에 와 이 사람이 날 좀 좋아했던 거 같아.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 같아. 상처 잘 받는다? 근데 이건 조금 강해진 거 같아. 왜냐면 좀 유리 멘탈에 상처를 잘 받았었던 거 같은데 아 진짜? 옆에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강해진 거 같아. 예전보다는 아까 이런 거 좀 상처였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돌아오는 대답이 왜? 신심아. 그 사람이 이상한 거 같은데? 막 이렇게 하니까 귀가 엘잖아요. 아! 뭔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강해진 거지. 인생을 즐겁게 살고자 한다. 이것도 맞는 거 같아. 진짜? 응. 가끔 이렇게 네가 다운되거나 우울할 때 보면 어떻게 해야지 더 내가 행복할까? 뭔가 이럴 때 좋은 거지 그건. 제가 MBTI가 좀 자주 바뀔 때가 있었거든요. 뭐 어 나 인프제인데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시선이 느껴져서 이게 딱 곤채형이에요. 그러면 우리 우리 요즘 잘 맞잖아! 막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랑 진짜 친한 사람 중에 이 MBTI 있거든? 으악! 잘 맞는 거 잘 맞는 거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ISTP가 나와서 채영아 이제는 거의 정반대급인데 근데 원래 사람이 정반대 사람들끼리 잘 맞는 거 알지. 막 대박 대박. 이래서 네가 계속 붙여다니나 봐. 이렇게 막 MBTI 궁합표 어 우리 빨간색이야 우리 우리 궁합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뭐야? 우리 뭐야? 야 이게 되게 맨날 붙여있는데 그동안 언니 나 매우 불편했는데 지금 나랑 놀아준 건가? 근데 왜냐면 봐봐 에스랑 애니 제가 1점 차이였거든요. 그러면은 이건데 이거는 초록이죠. 그 관계로 발전 가능. 근데 빨간 게 그렇게까지 놀랍지 않지 언니 자신한테. 저한테는 다 똑같은 색이에요. 저 마이웨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밸런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제 시작이야? 친한 친구와 둘이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친구가 말도 없이 다른 친구를 데려왔을 때 반응은? 난 싫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나도 싫지 않아. 어 진짜? 나는 바로 집에 갈 거야. 다른 친구 데려왔으니까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나는 얘가 두려운 거지. 밥만 먹고 막 이렇게 우리 막 카페도 갈래? 우리 이것도 먹을래? 거기 난감하거든. 난 차라리 그럴 거면 더 많이 와서 몰래 빠져나가도 버릴 정도로. 그래서 나는 오히려 나는 반대의 의미로 좋은 것 같아. 만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딱 끝나면 이제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새로운 사람이 나와. 또 대화가 남아있으니까 더 즐거움이 두 배라고 생각해. 그냥 난 이미 나온 것 자체가 놀라고 나온 거잖아. 그래서 난 끝까지 더 재밌어야지 보람이 찬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람만 보기 위해 나간 적도 별로 없어. 운동을 가고 뭐 하고 저녁에 딱 빈 때 만날 수 있으면 만나지. 아 일어났다. 오늘은 친구 만나는 날 이런 적이 일단 진짜 듣는 거야. 나랑 완전 정반대인 거야. 나는 대부분 친구를 만나기로 했으면 그날은 되돌아오는 걸 잡지 않아. 근데 생각보다 스케줄이 짧았어? 그럼 살짝 멘붕이 와. 나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지? 나한테 선물 같은 시간인데? 혼자 있을 시간이 이만큼이나 남았어? 나에게 쉬는 것이란? 친구들 만나서 놀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친구들 만나서. 진짜야? 아니야 난 일이야. 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야지 진짜 쉬는 건데.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좀 조금 그렇긴 하는 것 같아. 아무리 편한 사람이 집에 놀러와도 그냥 얘가 이대로 너무 편해서 계속 있으면 어떡하지. 아 진짜 웃겨. 그래서 나 막 그러잖아. 아 가줘. 이제 가줘. 나와던 사람 아 미안. 미안. 근데 나도 부담은 느끼는 것 같아. 외향적이니까 엄청 맞추려고 하잖아 성격을.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느껴지는데 가족이나 엄청 친한 친구랑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를 좋아한 것 같아. 그렇다고 진짜 혼자 있는 거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갑자기 내가 어느 순간 내가 혼자 있으면 조금 멘붕이 와. 진짜? 신기하지? 난 혼자서 한 며칠 있던 적도 있거든. 되게 좋았어. 난 이러려고 살아왔구나.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았다. 안 되긴 한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들 몇몇 이렇게 모여서 뭐 같이 술을 마셔 만약에 그럼 너무 행복한 거지. 진짜 특이하다. 그러신 분. 다 없대. 아무도 없대. 있다 있다 있다. 오 대박. 아 진짜야? 그러니까 맛있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이렇게 식혀서 야 진짜 고생했다 이럴 때 막 아 너무 행복해. 나 혼자 시켜봐. 들어봐. 진짜 고생했다. 들어봐. 저 오늘 콘서트에서도 언니 콘서트 끝나고 지인들 만나서 셀레베이션 했단 말이야. 너무 행복한 거야. 아 이래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하는구나. 막 콘서트 끝나고 이렇게 파티 했다고. 어어 작게 작게. 상상도 못 할 일이야. 난 한국에서 콘서트 끝나고 투어를 가는 거잖아. 만만한 준비를 하려고 그동안 집에만 있었어. 아. 최대한 열심히 집에만. 왜냐면 나는 이렇게 느껴져요. 외국에 나가면 아 이제 최근했다 우리 놀자 이런 느낌이 없으니까 계속 일하고 있는 느낌이 계속 쭉 간단 말이지. 나는 되게 좋아해 근데 호텔 가면. 어 맞아 언니 그럴만하다. 난 일어나서 많이 하루 종일 호텔에 있었어. 그럼 뭔가 나 하루 동안 뭐 아무것도 안 한 느낌에서 좀 싫어. 근데 너는 호텔에만 있었어. 하루 종일 호텔에만 있었어가 얘한테는 무슨 의미냐면 밑에 시영장도 갔고요. 맞아. 여기 호텔에 있는 막 그 막 레스토랑도 갔고요. 막 거기서 뷰도 보고요. 근데 나는 진짜 침대 안에서 여기서 호텔에만 있었어거든. 말 안 하고 지낼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있지 않아? 혼자 있으면? 그러면 이제 누구랑 문자도 안 하는 거야? 아니지 문자는 하겠지 문자는. 그럼 만약에 문자까지 포함되면? 오히려 좋지. 난 없는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랑도 대화 못 하는 거면 나는 왜냐면 그 막 무인도에 떨어지면은 막 힘들 것 같아 이랬나봐. 난 오히려 좋아 문설이야. 나 잘 지낼 것 같은데? 난 거기서 잘 수 있어. 그냥 조용히. 혼자 있으면 상상이 나에게 살짝 펼치는 스타일이라서 누군가 대화를 해야 돼. 너 무인도 떨어지면은 그 막 공 그거 거기 얼굴 막 그려서 걔랑 계속 대화. 하지 말 수도 있어. 이거는 근데 너 아쉬워? 난 진짜 좋아. 나는 왜냐면 갑자기 취소됐어. 그럼 난 그걸 플래닝을 하고 있었잖아. 살짝 아 그럼 나 이제 뭐 하지? 그럼 진짜 막 무기력해져.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야. 엄마. 뭐해? 엄마 우리 집으로 와. 엄마 와. 수다 떨어. 멍 때린다는 것은? 나 깊은 생각을 하는 거. 나도 근데 깊은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S랑 N이 반반이죠. 맞아. 저는 저세상 끝까지 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좋으냐면은 생각할 게 너무 많고 만약에 뉴스 같은 거 하나 보면은 그 뉴스에서 파생된 생각이 있잖아. 나는 얼마 전에 가방을 샀었는데 아래 휠이 달린 거야.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많이 했더니 강아지를 막 챙길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행크 거기 딱 넣고 거기 위에 집 넣고 얘 끌기만 하면 되는데 아 너무 살기 잘했다 이러면서 막 밤새도록 그 생각을 했던 거 같아. 가방 하나 같은 거. 그렇지 나도 그런 생각했어. 식량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이 반려견이나 뭐 반려면허나 이런 애들을 다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그것도 일이잖아. 얘네들 먹을 거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뭐. 그냥 얘네 사료를 다 챙겨. 그걸 먹어? 그거 같이 먹는 거지. 어쩔 수 없어. 근데 사료는 이미 건조되어 있으니까 이게 썩지도 않고 오래가잖아. 알았죠? 사료를 최대한 많이 챙기세요. 이게 쓸데없는 거 챙길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좀 상처받아했어. 그럼 우리에 대한 상처를 안 했냐? 어? 거기까지? 나는 그게 더 스트레스였어. 왜냐면은 혹시라도 가족들이 막 날 챙기려고 나한테 오다가 더 막 각자 도망갔으면 좋겠어. 그게 더 복잡해진다니까 일이? 그게 더 생존율을 높이는 거지. 다 같이 뭉쳐서 도망가려다가 일이 커져. 요리할 때 나는? 감으로. 뭐 먹여 미니리 이런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보는 순간부터 감으로 가는데. 내가 이걸 먹었을 때 그냥 국물이 한 이 정도 올라왔던 거 같은데? 이러고 나. 그러다가 이제 라면 수프 이렇게 보는 거지. 어? 그럼 언니 오히려 요리를 더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게. 중간쯤인 거 같아. 왜냐면 조금 불안함도 있어서 최대한 보려고는 하지만 이해 못하면 일단 그때부터 가는 거. 노래 들을 때 더 좋아하는 것은? 가사, 배노디. 그때까지 다른 거 같은데 이것도? 밤이 와야 될 때는 멜로디 위주로 듣고. 왜냐면 가사에 너무 집중하느라 잠을 못 자. 근데 언니가 좋아하는 노래는? 가사들을 많이 듣지. 난 가사야. 가사가 잘 전달이 됐다는 이제 멜로디가 도와주는 것과 안 도와주는 거지. 어쨌든 가사가 중요한 거 같아. 둘 중 더 화나는 상황은? 사탕 훔치다가 접시 한 개 깨뜨린 영희. 설거지 도와주려다가 접시 열 개 깬 철수. 열 개. 당연히 철수 아니야?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 내 누나 뱉지 않게 해줘. 아 근데 잠깐만 나 다시 생각해볼게. 한 번 주워주려다가. 아 나는 이거야. 철수한테는. 뭐 딱히 마음도 짠한. 좀 나 좀 화가 나는데. 아 너무 안타까워서 앉혀놓고 좀 이렇게 렉쳐를 해줄 것 같아. 그리고 그 영희. 영희 어디 못 가. 와야 돼. 영희 어디 못 가. 화는 무조건 영희가 더 화는 날 것 같아. 나는 이거 잘 안 날 것 같아. 설거지 하려다가. 이걸 보면서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 나중에 내가 이렇게 가게를 한다면은. 내가 직접 다 뽑아야겠다. 만약에 얘를 좀 파이어 해야 되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는 하고 파이어 할 거야. 그러면 철수 입장에서 더 화날걸? 너가 엄청 오래 설교도 했는데 마음판에 자르기까지 하고. 아니 그게 나의 최선이었던 거지. 내가 철수면 가서 10개 더 깬다. 친구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요리가 맛이었다면? 솔직한 맛 평가 후 고맙다고 하기. 안 없어도 일단 고맙다고 하기. 일단 고맙다고 하고. 해준 거 자체에 좀 고마움을 느껴서. 나는 솔직한 맛 평가 후에 고맙다고 하긴 할 것 같아. 야 음 좀 짜긴 한데 뭐 괜찮아. 뭐 이러면서 먹을 거 같아. 먹을 수는 있어 이런 거지. 그냥 나 나를 위해서 요리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말렸을걸. 처음 시작부터. 저를 위한 요리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마 하지마. 나 이거 생일이야. 친구가 미역국을 갑자기 해주겠대. 난 너무 감동일 것 같은데? 진짜? 그냥 우리 미역국밥 사서 먹고. 그냥 땀 보고 놀자 이럴 것 같아. 나는 미역국밥 좋아해. 친구가 배탈이 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반응은? 이 말을 할 시간에 약을 먹었겠다.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뭐 빨리 아파 막 이러면서 막. 우리 여기 스타벅스 없나 이러면서 찾아볼 거 같아. 왜 스타벅스랑 배탈이랑 무슨 상관이야? 화장실 가고 싶은 거야? 아 눈썹 뭐야? 근데 나한테 말해서. 빨리 병원 가봐 이러면. 잠깐만 이거 진짜 티 더. 티야. 빨리 전문가한테 보내줘야 돼. 아 진짜 코미디야 어떡해. 적성에 안 맞는 일 그만하라. 라는 조언에 대한 반응은?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냥 적성에 안 맞는 일 그냥 그만해. 이런 거면? 아 얘가 널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난 사실 별 생각 안 들어. 그냥 이럴 것 같아. 뭐래도 안 맞을 것 같아서. 진짜 웃겼어 언니야? 언니 그러면. 이런 게 하고 싶은 거야? 아니.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언니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는다 해. 그럼 적성에 안 맞으니 그만해라고 말 안 하는 것 같아 언니한테. 그렇지. 내 얘기하면. 뭔가 해결책을 찾아주던지. 아니면 그래도 언니 공감을 해주던지. 이렇게 저 중 하나니까. 언니한테 그 고민 상담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인 거야. 슬픔을 둘로 나누면. 나 스트레스 받을 거야. 아 왜 말했지 약간 이렇게. 괜히 막 나의 막. 이런 감정을 너무 깊게 공유한 느낌? 아 맞아. 슬픈 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그런 것 같아. 누가 채영이한테 슬픈 거 이렇게 얘기하면 채영이 뭔가 같이 울고 있던 모습이. 예뻐. 막 이렇게 막 같이. 맞아 그냥. 일단 그 순간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우지랖아.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생각해보자. 종언을 좀 하려고 하면서 사시는 거야. 방 청소는 주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지. 당연한 거 아니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나 봐. 매주 월요일. 아 미쳤다. 아니요. 월요일이 지옥 같은 거 같아. 여행이라. 시간 단위로 계획을 짜는 것이다. 아 노노노. 이게 여행이야? 지옥 여행. 여행이라는 흘러가는 대로 아니야? 깨고 싶을 때 깨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어야지. 여행에는. 나는 막 이 음식점 가자고. 그 음식점 가는 길에 내려서. 다른 음식점 가는 줄. 거기가 더. 찐 맛집 같아. 저기 관판 쓰러지는 거 봐. 난 워낙 내 주위에 제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계획이 생겼던 거지. 내가 막 그렇게. 막 알아보고 막. 약간 안 했던 것 같아. 내가 난 피네. 내주면 다 피야. 거의 내가 리더야. 거의 그렇게 되면. 아 섹시 너무 안 잡히는데. 히치하이킹 해보자. 그래서 저 막 히치하이킹 하려고 한 적이 있어. 진짜. 안 되더라고요. 무한도전처럼 되지 않더라고요. 저 킥보드 같은 게 있는 거야. 킥보드 타고 가자. 사용법을 몰라 둘 다. 그러니까 안 해본 거지. 그래서 위에 서보기만 좀 하다가.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가다가 택시가 지나가면서 잡아서. 카페 갔어 갑자기. 심지어 알아보지 않고 가서 30분 후에 갔는데. 그래서 30분 동안 빠르게 먹고 빨리 사진 찍고.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아름다운 추억이었어. 재밌었어. 밥 먹었을 때는 일상이 좋다. 싫다. 싫어. 너도 싫어. 싫어. 진짜 싫어. 나는 정말 싫어. 피잖아. 아.. 어저께 대답이 똑같잖아. 매일 3시에 뭐가 있어봐. 아.. 싫어. 그냥 3이라는 숫자도 싫어할 거야. 그러면은. 번의 질문. 아 이거 나 팬사인할 때 질문에 딱. 블링크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집에서 바퀴벌레로 변하면. 이렇게 집을 블링크한테 주고. 집을 영원히. 난 진짜 알아볼 것 같아. 찾아보는지 물어보는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져가서. 이게 블링크거든요. 아니요. 배가 다음날 바퀴벌레로 변했을 때. 내가 바퀴벌레로 변했을 때. 아 나 너무 싫을 것 같아. 내 자신이. 슬플 것 같은데. 충격하다. 너무 부러워. 바퀴벌레가 울고 있으면 채영인 줄 아세요? 나는 근데. 엄청난 생명력과 엄청난 추진력을 얻은 거잖아. 저는 3개일 줄 알 것 같아요. 비행기 타도 살까? 비행기 타보고. 근데 만나자 여러분. 물지 마. 괜히. 나게 당한다. 그걸 인생해 주면 재밌어지겠다. 어때요? 근데 다른 것 같아? 마지막 건 거의 똑같았고. 언니 엄청난 내향적이고 난 외향적인 사람이고. T랑 F가 진짜 달랐던 것 같은데? 아 철수. 철수 건에 대해서는. 100명씩 모아서 토론해야 될 건. 아 근데 TF 질문 몇 개만 더 하고 싶다. 재밌어. 또 봐. 구울에서 아이패드를 샀다. 나의 가능은? 어! 나는 나는. 아이패드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 너 그거 써봤어? 하면서 막 얘기할 것 같은데? 아 나 그럼 T인가? 우울하는 거 안 물어봤네. 나는 이럴 것 같은데 그냥. 뭐 쓸까? 그래서 차라리 동물의 숲 에디션으로 닌텐도를 사. 기분 좋을 걸 귀여워서. 맞아. 맞는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아 나 우울해서 쇼핑했어. 아 언니 우울해하지 내가. 그치 그치. 나는 또 꽂힌 게 내가 쇼핑한 거 빨리 자랑하고 싶어. 우울했다고 잠깐이야. 난 우울해서. 봐봐 쇼핑했다 이건데 나는 이제. 우울하다고? 잠깐만 이거 다 제쳐두고. 아 잠깐만 이걸 봐. 이제 지나면 돼요. 그래서 우울하다고? 맞아 맞아. 지금까지 ENFP와. RSTP였습니다. 딩. 안녕. 안녕. 언니 우리 그럼 다음에 서로 이거 해주는 거? 어 그래. 원래 MBTI가 잘 아는 사람이 서로를 해주는 게 되게 정확하대요. 응. 갑자기 티에라. 재밌겠다. 나이스. 나한테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막 얘기하면 즐거웠잖아. 그럼 하루가 너무 보람차.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간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뭐야. 내가 한번 볼게. 네. 내 제발. 감사합니다.